마니메이크를 위하여! 마니메이크! 빠르게, 빠르게 드릴게요. 이거 면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라면 먹고, 라면 국물에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한국보다 별로. 응, 디스크 게임 있지. 티라미수 이거 천 원인데, 제가 티라미수 개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 마니메이크 애청자분들 아실텐데, 요리쿡쿡쿡에서 만들었었는데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, 맛있는데,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. 여러분, 마니메이크 따라하세요. 아니, 고구마가 진짜 맛있어. 와... 여러분, 오셨죠? 와! 야, 이거 먹어. 빨리해!